어, 왔어. 벌써 왔어? 진짜 빠르시네요. 놀라셨구나. 제가 가끔은요. 소방차보다 빨라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잠깐만요. 아, 여보세요? 어디요? 아, 네네네. 거기는 정말 빨리 갑니다. 알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고맙습니다. 야, 너 진짜 맥주까지 시켰냐? 치맥에서 맥주 빼면 그게 치맥인가? 그냥 치즈. 노을이 형 납셨다, 진짜. 그래, 마시자. 퇴근 별 안 하냐? 걔네 봐라. 와, 타이밍 어쩔저쩔. 어떻게 뭐 선배님도 항상 콜? 콜은 확. 야야야, 거품.